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2017년 제8회 군대광학골 합량수수대 전국 테니스 대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전국 테니스 대회가 최고 기회로 사장님이 애기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축제에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 둘 셋 민구야 연습하는 어머니 없나? 이번에는 목적이 안 나와요. 나 영화만 보고 있어요. 비 왔어요? 비 와야 뭐 안 할 것 같고 우리 왜 이렇게 미세이라고 우리 애플을 입고 우리 애플을 입고 우리 애플을 입고 우리 애플을 입고 승자분하고 선범 박옥란 신민수 신문고스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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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